내가 한테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요. 천명이라면 하늘이 있다면요. 그 하늘의 큰 섬리하에서 하늘이 짜놓은 운명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하늘이 공부를 지금 되게 우리 각각의 공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AI로 공부하는 분들도 그럴걸요? 탁탁탁.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AI죠. 칸 아카데미인가? 그런 그 기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거 보니까 한반의 애들이 다 다양한 진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다양한 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게 AI가 이걸 봐주는 거예요. 넌 어제 어디까지 공부했다? 오늘은 이 과목을 공부하자? 그러면 해요. 성취도를 보고 AI가 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교사는 전반만 봐주는 거고 AI가 한 명 한 명을 일대일로 코치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걸 계속 보강하게 하고 다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고 하늘이 AI, 슈퍼 AI 아니겠어요? 지금 각자 진도가 다르고 제가 교사라면 전반적으로 도움된 얘기만 계속 해드리는 거지 하늘이 지금 실질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꿈으로 보여주고 꿈, 이것도 꿈만으로 아닙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도 꿈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하늘이, 이거 다 아래아식 작용이잖아요. 불교식 얘기로 하면. 꿈이건 이거건 다 아래아식이 카르마대로 나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가요. 철저히 하늘의 계획 하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하늘의 통제 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연결되는 거를 찾아내셔야 공부가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꾸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이 보인다고요. 어디로 가라는 거구나. 지금은 뭘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하늘하고 수작한다는 게 그런 거. 큰 흐름을 파악해 가시면서. 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긴 대본은 못 봤어요. 쪽 대본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쪽 대본인 줄 아는 게 딱 지금 대본은 이래라 하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멀리 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이래라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쪽 대본은 있으니까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뜻에 맞게 움직여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가셔야 돼요. 큰대본은 사실 꿈으로도 한 번씩 오지만 실감이 잘 안 나요. 봐도. 그게 되려나 싶고.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뭔가 읽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판단. 100%는 아니고요. 저도. 좀 더 나은 판단 향해 가시는데 하늘하고 수작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해야지 일반 고등칭 패치가 아닌 존재가 되죠. 하늘에 수작이 없으면 내가 똑똑해서 잘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하고 수작하는 게 느는 거지. 어느 성인들치고 성인들이 겸손해지는 게 하늘하고 수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잘났다고 못해요. 내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바람이면. 내가 하늘을 잘 거들게 된 거죠. 에고가. 쉽게 말하면 에고가 하느님을 에고가 참나를 잘 거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에고가 잘 거드는 것을 생기는 자부심은 있겠지만 내가 잘해서 이걸 했다고는 말 못하겠죠. 나 존나 잘 거들어. 이런 거죠. 나는 막 주인님 눈빛만 보면 딱 준비해. 이걸 자랑하는 거지. 실제 그럼 그 일은 누가 했냐. 내가 콜라보죠. 그런데 원체의 주인님이 능력이 탁월하셔서 내가 거들기만 하면 항상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일 거 아니에요. 에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고는 항상 한없이 견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에고가 거만해졌다고 하면 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참나를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지가 거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괜찮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에고가 거만해진다는 거지. 뭐가 이상하죠. 에고는 원래 거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났으니까 거만해진. 그만큼 탐진치의 세계에 빠졌고 도를 잃어버렸으니까 거만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거는요. 진짜 자존감이 아니죠. 가짜 자존감이죠. 이런 거는. 꼭꼭 나르시스트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자존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고의 자존감. 에고의 암환이죠. 스스로에 대한 거만한 거. 참나에서 나온 이런 자존감이 아니라고. 이런 건 사상 누각이고. 이런 거 가득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특히 저같이 또 탐진 사람이 보면 못 견디게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오글거리고 미치겠네. 철없는 에고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이 불편해요. 아우 고마워 제발 고마워. 그러니까 에고가 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못 견뎌요. 진짜. 진짜들은 에고가 겸손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 나는 잘 거들 뿐이다. 무슨 종교를 믿고 상관없어. 다 인격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도를 닦으면. 도가 깊어지면. 도가 얕을수록 에고가 잘나는 걸로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에고가 너무 활발한 거죠. 치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 힘들 거예요. 특히 도 닦는 분들은. 에고가 겸손한 쪽으로 겸손한 쪽으로 자연스럽고 이쪽이 편하거든요. 자명하고. 본인부터 그쪽을 지향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세속으로 나갈수록 에고가 나잘났다는 애들이 오히려 우두머리가 돼 있어요. 그걸 배우고 싶은 에고들이. 그 에고에 또 종살이 하고 싶다는 에고들이 그 주변에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나에 종살이를 하자는 거예요. 에고에 종살이 하지 말라고. 에고 종살이 시키는 게 사이비종교고 참나 종살이 시키는 게 찐이죠. 저희 학당에 오시면 참나를 따르라고 하지. 누가 저를 따르라고 해요. 저도 못 믿는 저를 왜 따라야 해요. 하늘이 도우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면 돼요. 항상 좋은 생각이 나면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때가 돼서 하늘이 가르쳐 주셨군요. 제가 좀 성장하길 기다렸다가 알맞는 진리를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큰 계획하여 있다. AI를 알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AI가 알고리즘으로 띄워주듯이 하늘이 지금 공부할 거리를 계속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오늘 왠지 만난 정보, 오늘 왠지 접한 정보나 소식, 사람. 이런 걸로 또 하늘이 공부하라고 오늘 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뭔가 하나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 기분 좋아요. 아, 발 뻗고 자요. 내일 아침 다시 시작이라니까요. 다른 다음 알고리즘이 떠요. 이제 이거 해야지. 언제까지 안 좋아할까. 손흥민 아빠 같은 AI같이. 일어나야지. 일단 구보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몰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늘이 내 역량을 나보다 더 잘하는 하늘이 인도해 주니까 믿고 가시라고 해요. 나보다도 나를 잘한다니까요. 그 하늘이. 내가 오히려 오판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과소평가하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하고 큰 짐을 지어줄 수도 있고. 애고가 볼 때는. 과대평가하고 있으면 하늘이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개무시당한 일들을 벌어지게 할 수 있어. 스스로의 한계를 보라고. 그럼 이렇게 이 전체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이 시각을 미리 갖추세요.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스포일러처럼 어차피 도의 세계에 나아간 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끝났지. 하느님하고 대등해지는 게 아니야. 그 하느님이 나의 본래 나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 게 없어요. 내가 나한테 진 거지. 하느님 하느님이 아멘